도쿄전력이 지난달 2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원자로에서 처음 시도했던 해결료 잔해 반출 작업이 실패했을 당시 작업 현장에 자사 직원도 배치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바야카와 도모허키 도쿄전력 사장은 사이토겐 경제산업상에게 이런 내용의 실패 원인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해결료 잔해 시험 채취를 위해 원자로 경납 용기에 밀어넣을 파이프 배열 순서가 잘못된 사실을 당일 아침에 알아채고 작업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확인 결과 파이프 배열 준비 작업 현장에는 협력업체 직원만 있었고 도쿄전력 직원은 배치되지도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바야카와 사장은 단순 작업 부분에 대한 관리가 불충분했다며 매우 뼈아픈 심정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